우리 이 시간에 엄청난 일을 했어요 생성 그럼 사실 생성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읽기 이 두 가지 오퍼레이션이 정보기술의 본질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기쁠 준비를 하십시오 여기서 우리 읽을 땐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좀 보면 여기 적당히 찾아보니,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You can use any of powerful 로데시 로데시라고 하는 Node.js, 아니 자바스크립트에 굉장히 유명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이 로우 DB의 그 앞에 LO가 로데시의 LO에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저장한 이 정보들 중에서 일단은 토픽 정보 리스트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기 또 실행되면 난처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실행 안되게 처리를 했고요 조금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DB 항상 뭐 한다고요? get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읽어오고 싶은 걸 get 하라고요 우리가 읽어오고 싶은 것은 토픽이니까 토픽을 get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value라고 하고 한번 직접 console.log를 찍어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node-main.js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이렇게 되고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두 개 행이 온 것이고 그걸 가져올 때 뭘로 썼어요? valu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저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굉장히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냐면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만 가져오고 싶을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title이 rowDB인 것만 가져오고 싶다거나 authorID가 1번인 것만 가져오고 싶다거나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중간에 낑겨 넣으시면 돼요 자, value를 호출하기 전에 자, 여기서 .find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find에다가 우리가 찾고 싶은 정보가 담겨있는 객체를 주는데 id 말고 title을 rowDB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topic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 rowDB라는 title 값을 가지고 있는 것만을 출력하지 않을까요? 해볼게요 엔터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가 적어서 좀 그렇긴 한데 여기서 author 1이라고 하면 rowDB면서 author가 1인 사람만 가져오겠죠 데이터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훨씬 더 디테일하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 브라우저에서도 한번 해봐야죠 자, 이렇게 가서 웹 브라우저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 위에 있는 코드는 이제 작동하면 또 데이터가 이중으로 써지니까 작동 안 하게 했고요 실행을 시켜봅시다 콘솔을 키고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만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읽기, 쓰기 이걸 다 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렬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렬이 있을까요? sort sort by views 하면 이제 정렬이 되고 여러분이 가져오고 싶은 데이터를 좀 제한하고 싶다 그럼 take 5 하면 MySQL로 치면 리밋의 기능이겠네요 다섯 개만 가져오는 거고 여러분이 갖고 오고 싶은 것이 전체가 아니라 타이틀들만 가져오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고 돼 있고 데이터가 몇 개인지 알고 싶으면 사이즈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이걸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